아니 어떡해, 오늘 저 신서방 만났냐? 아니요, 저녁 약속 있으시대서 못 만났어요. 그래? 아니 아까 신서방이 여기 왔었어. 근데 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. 이상한 소리요? 어, 아까 대로 네가 그 어떤 남자하고 가는 거를 봤대. 그래서 너한테 뭐 그 새아버지에 대해서 뭐 들은 거 있냐고.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? 들은 거 없다. 난 모른다, 그렇게 말했지. 할아버지,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. 대로야, 혹시 너랑 나랑 같이 있는 거 본 거 아닐까? 아니 그랬으면 저한테 연락하거나 반찬 공장에라도 찾아오시지 않았을까요? 어, 별이야. 아빠, 혹시 집 구하셨어요? 아니 아직 못 구했는데, 왜? 저... 아무래도 아빠랑 살아야 할 것 같아요. 아, 그래? 아빠는 별이가 같이 산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, 혹시 무슨 일 있어? 아니... 생각해보니까 사둔어른 집에서 사는 건 아닌 거 같아서요. 그래, 아빠랑 같이 살면서 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자. 아빠가 금방 집 구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. 네, 아빠. 아빠가 금방 또한 gossip여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